istp는 현실적이고 대처 능력이 뛰어나며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주로 조용하지만 필요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혼자 일하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istp의 20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상처 줄 때도 있다. 2. 멀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타입이다. 3. 관심 받는 것은 좋지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은 싫어한다. 4. 나는 부드럽게 대한다고 하는데 차가워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5. 뚜껑이 열리면 급발진을 종종 하는 편이다. 6. 하나의 꽃 지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 7. 잔소리를 듣는 것도 하는 것도 싫어한다. 8.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나고 임기응변 능력이 탁월하다. 9. 주 종목에 있어서는 mbti 유형 중 최강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다. 10. 주변 사람을 잘 관찰하는 편이다. 11. 손재주가 좋아 전문적인 일이 적성에 맞고 장인 정신이 강하다. 12. 절대 울지 않는다. 13. 말수가 적고 감정 변화가 표정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14.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15. 극단적으로 개인 성향이 강하며 독립성이 강하다. 16. 상대방이 일정 선을 넘으면 끝장을 보고야만다. 17. 스릴과 모험 환상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다. 18. 보편적으로 조용한 편이지만 필요하면 사교성을 발휘한다. 19. 하루 일과가 계획적인 편은 아니지만 나름의 루틴이 정해져 있다. 20. 호불호가 강해 관심이 있으면 몰입하지만 관심이 없다면 처음부터 안 본다. 20. 이상 ISTP 유형의 20가지 재미있는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성격 유형과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